자, 황트 하이루 처음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오늘 막 찍어가지고 뭐지? 면 주로 완전 재밌게. 이렇게 저렇게 박살아가지고 장으로 찍어요. 앞에서 찍고 눈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찍지 마이루. 앞에서 찍고 눈에서 찍고 여러분들 막 찍어가지고 아니 민망하네. 면을 먼저 갈게요. 안 되네? 이거 안 되지?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맞아요. 최소한 하신다? 대환아 그 앞까지 찍어. 발이 좀 덮치고 이거다. 맞아 이거야. 어 맞아 이거야. 어 맞아 이거야. 나 진짜 막 따라갔어. 빨리 빨리 찍어 빨리 빨리. 너무 좋지. 안 돼. 너무 좋지. 눈 감고. 네 안녕하세요. 네 술도녀 시즌2에서 동희 역을 맡은 윤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디어 이제 정식 멤버가 됐습니다. 워낙 뭐 별 분들 세 분 다 팬이었고요. 시즌1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촬영을 왔습니다. 네. 오늘 좀 어색한 만남 시즌이었는데 네. 어색함을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동희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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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2에서 이제 더더욱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저 또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서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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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야겠어요? 헷돌. 헷돌. 지금 난? 12시대 헷돌. 아. 서라이가 있어. 모 clock. 머리카락 한 번만 정리할게요. 이게 시즌 1때도 꼬글꼬글이었을 때 엄청 fun. 여름이니까 이게 막 난리 나갔죠. 한참 이상해. 아우. 재밌어. 오랜만에 복귀해서 좀 헤매고 있다는 소리들이니까 내가 더 화나더라. 나 오늘 회의 하루 했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 갖고 있어? 아, 목행입니다. 아, 신분 오빠 언제쯤 알았어? 당장 온다 파이팅이에요. 당장 온다 파이팅. 빵구 끼는 거죠. 이게 맞아요. 제가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? 뭐야? 양말이 커서. 대박. 양발 다 있어. 어떤 빵구 소리 입혀주실 거예요? 저한테 한번 들려주세요. 1번. 2번. 아, 그건 똥빵구지. 안 돼. 근데 후드앱 좀 괜찮은 것 같아. 그래. 그게 소리가 안 나는 거지. 좀 길었다, 소리가. 오, 나발 총인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퐁! 뭐야? 왜 이렇게 귀여워? 이런 거 내가 잘 아야지 제가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. 또라뽕 CF 나오는 거 아니야? 양 옆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예시야. 왜? 왜? 난 왜?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왜? 하다 냄새! 아이씨! 지금은 발이 뜨던가? 나하고 왔어. 끊어, 끊어! 언니 혼자 웃고 있으면 되겠다. 언니 조금만 더 감정 실어서 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아냐아냐아냐! 조금 더럽게 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내 방구소인데 네가 왜... 서툴러를 해. 왜! 뭐! 오랜만에 이런 또... 식사를... 알탕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알탕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. 진짜... 저한테 아이템 나왔어요. 진짜 아이템 나왔어요. 우와! 나 밥 먹고 싶었는데! 와! 우와! 내가 먹으려고 해. 우와! 우와! 또 해! 우와! 또 해! 오늘 보겠지? 오늘 보겠지? 오늘 보겠지? 오늘 보겠지? 사이즈만 보면 origines은 South Asia 그렇네. 住 nightmares 새해 축하합니다. 새해 축하합니다. 새해 축하합니다. 환orm meaning 축구의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손, 손. 손, 손. 손, 손. 잘 되게 밀어라. 싹싹 삐디다. 훈련이랑 잘 돼. 춤 잘 되게. 더 밀어라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간다! 하나, 둘, 셋. 소희야, 전해라. 한 번에 가자. 해볼게. 네. 지연이가 전수해줘. 야! 이렇게 해? 잘한다. 팔팔팔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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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차려! 아니, 깜짝이야. 아니, 깜짝이야. 아니, 깜짝이야. 아니, 깜짝이야. 아니, 깜짝이야. 언니. 자기랑 가려는 거 먹지? 뭐. 고조과? 고조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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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 주세요. 꼭 넣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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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는데? 다시 해야 되는데? 다시 해야 되는데? 왜 손에 대본들고 있었는데? 다시, 다시. 죄송합니다. 여러분. 따로 가서. 내가 고맙다. 너가 어디에 있는 거야? 왜? 왜? 왜 있어? 야!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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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. 당근 당근. 뭐 싫어? 뭐 싫어? 뭐야? 뭐 싫어? 반이 반이 아니야? 아, 네. 야, 고향 어디야? 시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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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아, 우리 게임이다. 이거. 여러분, 천안 지 할게요. 1,400 요구 부분이야. 연락해도 고맙葉 좀 다god disagree. 어이, 4,000, 하 못하셔. 둔깐만 더 뺏겨아? 한 번도 한 번 더 빼라이랑. 1,2,5,2,2,5. 약 나타다 한 ность. 약ored kiş complement. 난 스캐터 어떻게 사더라? 하나 더 만들어. 과장면이요. 너 무슨 과장면이지? 아 맞다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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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김치고. 밥 김치고. 이 아트해. 그래서 이거 꽤나. 아트해. 아트해. 야 괜찮아. 야 너무 웃어. 야! 괜찮아! 안 괜찮아! 나도 안 괜찮아! 이제 프라이드 가자! 아! 괜찮아? 양이 길었네! 아 아파! 안 도와주는 게 웃긴 것 같은데? 아 뭐해! 야! 일어나 빨리! 일어나! 저기요! 잠깐만 지켜주세요! 네! 네! 고생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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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! 안녕하세요! 너 오늘 여기 우리 집 아니야? 이게 아궁이야? 아궁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예요? 뭐야? 뭐야? 너 뭐야? 나 아궁이 불때는 중이거든요? 아 이렇게 말고! 아궁이를 깔면 좋은지 알겠어! 그리고... 어디냐? 엠보싱이 있네! 왜 이리 와! 오빠야! 우리 치면 안 돼? 오빠! 아! 참 무서워! 방금 잠깐 조상님 데리고 왔거든? 레이크가 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! 방금 방금 조상님 데리고 왔어! 레이크가 왜 이렇게! 여기가 저렀어! 여기가 이렇게 했어! 내가 살짝 나야! 스티이크에서 타려고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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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날씬해져서 너무 멋이 나는 것 같은데요? 지금 되게 슈퍼주니언데요? 아 그래? 잠깐만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멋있는 척만 멋있게 저기를 그냥 바로 누르고 아니면 돌아서 이렇게 뛰어넘는다고요? 오빠 무리하지 마 마음이 20대라서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뒤에 있어요 여자 화장실 뒤에 있어요 여자 화장실 뒤에 있어요 빨리 세게 안 돼 일어날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